성경 1년 1독 성경 1년 1독 넷째 시인은 여호와는 천대에 걸쳐 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섯째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시편 103편에서 106편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153일 시편 103편 다윗의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윗의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미로다. 동의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극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둘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라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유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꾼으로 마녀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의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원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0편 104편 내 영원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뽀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오수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지지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오래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소산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둘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 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는 백향목 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잔나무로 집을 삽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량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온 아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 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 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10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윤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난한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레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헤아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반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묻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위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소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굽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증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서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용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찌끄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이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집화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미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중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의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미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윤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10편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능이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리야.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지지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해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쇄악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랬도다. 그들이 호랩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못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월의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격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으므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울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제한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 아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해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화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대학으로 말미암아 나자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지즘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극허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극률이 역임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울루린의 시편 103편에서 106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 마음 깊은 곳 자신의 영혼에게 모든 것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릴 때 인생은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태조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는 것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그 다음 용서를 살펴봐도 bed keeps 조금이라도 tunnel 래 또한 넘어 저번에 graph 나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